박근혜 좀 글 좀 올려주세요. 재훈이 형. 재훈이 형 오늘도 아스날 가도 되나요? 오늘 중요한 질문인데요. 아스날 가도 되나요? 어떻게. 가도 되나요, 안 되나요? 왜? 그럼. 아니, 저는 그런 거지. 축구 해설을 또 잘하니까. 아, 그렇죠. 축구에 가시면 축구를 좋아해도 되는데 저는 그런 걸 잘 몰라요. 안 되죠. 아스날 가다니요. 거기가 어디예요? 아, 이거는 안 가는 게 낫다는. 해봐. 와, 근데 진짜 대단하신데. 와, 진짜 대박이다. 정하이 한번 펴봐. 정하이 한번 펴봐. 도끼 날아올 것 같아. 야, 이거 잘 패면 좋은 그림 하나 형 나오는 거예요. 어, 형 팔 부러졌어요. 손목 나갔어. 뭐라고? 손목 나갔어. 뭐가 나아나 가게야. 아 지금 뼈 부러지는 소리하는데. 뭐 부러졌다고? 털모 하고 나가면 야 근데 엠랑이 지금 진동이 아직도 온다 존 은 형 팔 부러졌어 아니 나 원래 그래 지금 진동이 아직도 온다 야, 넌 이걸로 해. 계속 잘라. 이걸로. 도끼 잘할 때 옆에 피해주는 게 나을 때예요.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파편이. 아, 얘 진짜 불안하네. 옆에 좀 피해주는 게 나. 아, 뭐야. 빡 소리로 가라고. 아, 형 잘 패봐. 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 어려워. 이게 지금 너무 안 말랐어. 그렇지, 형? 마른 거. 잡고 있어봐. 잡고 있어봐. 잡고 있어봐. 그러니까 여기가 딱 맞아야 되거든, 이게. 아, 가운데를 피해야지. 아, 진짜 이건가? 파이팅! 아, 진짜 자세가 이건가? 아니지, 그게 아니지. 오! 오! 뭐 하는 거야? 아니, 새로운 방법인데 껍데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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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원래 껍데기가 맛있거든. 껍데기 맛있어. 아, 이거는 회를 치시네. 사장님, 원래 껍데기가 맛있죠? 야, 회를 치셨어. 장작 40위를 따네. 장작 40위를 따네. 장작 40위네. 아니, 어떻게 해, 이렇게 깔끔하게. 야. 야. 이걸 샘 발라 먹으면 맛있겠는데. 야. 슬리피드야. 네가 한 번 해봐라. 사장님, 이게 진동이 오래 가네요. 이런 거 갖고 온 기름 몰라. 우와.